한자님, 오늘은 무슨 작업이에요? 오늘은 2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2인 평타나요? 네. 청소하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작업 시간보다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고정하는 자리가 순정 자리예요? 네, 순정... 지금 어디 자리에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카시트 고정하는 자리네. CNC로 가공을 하셨는데 계속 뭘 자르시네요? 자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차의 기준으로 맞춰서 원래 맨투를 가공을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내의 자체가 의자가 다 높이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싸리? 반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아의 잘못이라... 작업장 이사하고 나서 좀 더 작업하시기 편해지셨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돈을 썼지만 만족 돈이 없다. 아니, 만족 돈은 있지. 만족 돈은 있는데... 공간... 이번에 이사하면서 기계 한 데서 추가했잖아요. 이게 좀 작업하시는데 편하세요? 너무 편하죠. 시간도 엄청 잠추네요. 예전에는 하루에 딱 한 대분 나왔던 게 지금은 하루에 두 대분은 나오니까 아, 그러면은 손님들도 좀 더 빨리 설치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예약하시려고 하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날짜를... 그렇죠. 그래서 예약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어요. 이제는 조금 빠른 일정으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래 기다려주는 고객들이 감사하게 하세요. 고객님은요. 그리고 예약을 하고싶어 주세요. 우물도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냥 끼셔서 최대한 밀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밀고 멀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기 딱히 그냥 여기 상태에서 손잡이만 잡으시면 좋아요. 손잡이 잡고 당기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축이 있어요. 얘는 그냥 모양 따라가면 돼요. 여기 모양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고기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붙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붙이십니다. 그리고 붙이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